자, 호진이 왔어요. 인사해줘. 출근했습니다. 졸리네 많이. 호진이 아침부터 일어나야 돼서 학교 때문에. 아니 오늘 새벽에 수영이 목에서 뒤척거리는 거야. 와 대박이지 않았어. 아니 나 목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야 대박이야 계속 이렇게 기카에서. 나랑 셔츠 똑같아. 나도 그 셔츠 있어. 진짜로? 그 색깔이야. DMR. 형 때문에 잠 못 잤어. 목이 때문에. 그리고 이 형 잠꼬대 대박이에요. 진짜? 녹음하려고 하는데 딱 녹음하려고 하면 꺼지고 녹음을 딱 끄면 바로 또 잠꼬대 하고. 진짜로? 네 막 계속 웃어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웃어. 많이 피곤했나 봐요. 말도 했었어. 응. 저는 지금 출근을 해서 제가 교양을 하려고 그렇게 카메라를 켰었어요. 보고 갔다. 저희가 시사상식을 늘리기 위해 이걸 맨날 아침에 와서 하는데요. 저는 전교 회장이었어요. 초등학교. 응? 저는 광주에 저희 학교에 한 380몇 명 있었거든요. 거기 과반수 이상을 절투 뺐어요. 4명 나왔는데. 짤죠? 대박이네. 됐죠? 저는 이렇게 형들의 반응에 불과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뭘 하시는 거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켜 진짜. 네 호진 뮤직뱅크 카메라 감독입니다. 호지뱅크. 네 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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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출연자는 심하다 쇼군과 김성부 군입니다. 형. 동평이야 동평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영이 지금 제 노래방 파티를 하려고 편집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트로트에 꽂혔거든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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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을 구했던 지나 나는 입고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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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사람 만나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떤 옷을 입고 할까 고민 고민 그 눈 앞에 이란저런 포즈 포즈 지금 지금 만나러 만나러 가이오이 그냥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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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슬의 숱자 막힌 날에 너 어차피 또 널 잊어버릴 때 좋게 그럼 너의 끝을 못해 널 비추려 줄게 오늘 비전은 내 꿈을 보러 널 잊어버릴 때 널 잊어버릴 때 널 잊어버릴 때 널 잊어버릴 때 뭐야 완전 댕댕이야 뭐야 딩댕댕댕 어릴 것 같아 딩댕댕 살짝 설렜어 나 우리 맘에 살짝 설렜어 나 살짝 설렜어 나 우리 맘에 우리 맘에 우리 맘에 내게 말 있어 언제나 연아 조심하라고 사랑이는 마치 불장난 깊어서 다시 가 온 마치 불장난 깊어서 다시 가 시호군 동표군이랑 쭈앤무대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역시 저희가 항상 연습실에서도 이렇게 많이 그 아이돌 선배님들의 노래를 커버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많이 하잖아요 동표랑 시호가 네 그렇죠 네 되게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주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수한 거 말고 쇼군 아아아 먼저 알겠죠 뭐 약간 뭐 동표군이 약간 뭐 파트 욕심을 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쇼군 아 쇼군 저렇게 재미없게 가면은 약간 또 방송에 MSG가 없어요 진짜 몰라 다시 알고 계세요 어 쇼군 왜 울죠? 지금 동표군이랑 듀엣 무대를 끝냈는데 왜 우는 거죠? 약간 제가 멍청이 괴롭힌네요 제가 처음 또 파트 갖고 싶었는데 계속 제가 놀고 있으면 위에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알 거야 이거 쇼군의 파트 욕심으로 이제 악마 편집 넘어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선생님 여기 수업시간에 그리고 해야지 너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 이게 맞는지 맞아 법과 헌법 법과 정부 정의 법과 헌법은 뭐야 법과... 죄송합니다 너 공부 안 하지 너 하고 싶어요 너 이제 아잇 너 이거 연습을 누가 하라 응? 회사 누나한테 전화한다 내가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 아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네가 뭐를 잘못했고 네가 뭐를 지금 내가 나한테 잘못했고 혼나고 있는지 넌 뭔지 알아? 알죠 뭐 때문에 혼나고 있는 거야? 수업시간에 빠른 거 하고 그림 그리고 네 알아? 반성을 하고 있긴 해? 하죠 지금 문화수 형 태도 머리는 또 언제 바꿀 거야? 우와 내일 바꿀게요 내일 안 바꿀거면 눈 네 선생님 머리 색깔로 바꿔올게요 오늘만 내가 넘어가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때문에 지금 모든 학생들이 나한테 영광을 당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 너무 죄송합니다 사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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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안 하세요 아 이러하네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네 마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호진 AMC인데요 저희 저녁 메뉴 시켜 먹기로 했어요 오이 오이 놀라 놀라 응급실 떡볶이. 응급실 떡볶이? 형은요? 저는 사실 먹고 싶은 거 많죠. 나 여쭤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어요? 피자! 피자도 먹고 싶어! 피자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리고 치킨 치킨! 치킨! 근데 그거 알아, 이미 시켰어요. 아, 그거 왜 몰라. 뭐 시켰어? 역다! 끝났어, 끝났어. 피자!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니 형들이 역동 먹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아, 역시. 역시 호진아. 센스쟁이야. 이겼어, 우리 이겼어. 아, 저 찍는 거예요?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출근했고요. 저 오늘 온라인 수업 듣고 왔고요. 저 내일 합격. 드디어 교복을 지금 오늘 입은 5월 달이니까 지금 교복을 5월 달 만에 처음 입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학교를 이제 내일 다시 가는데 너무 일단 설렙니다.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말을 잘 못 해가지고 잘 먹었다. 그렇다. 형 이거 와봐요. 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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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저 완전 조명. 이 조명. 이런 조명. 이런 조명. 이런 조명. 이런 조명. 완전 멋있는 이런 조명. 그 아래에 우리가 있어 지금. 화려한 조명이. 이거 뭔지 아시나요? 뱃살. 동쪽 뱃살이에요. 복근인데요? 지금 나는 카메라를 들이고 있어. 형 이쪽으로 와요. 내가 가운데 있을게. 오른쪽엔 코코볼 왼쪽엔 잔반부. 가운데엔 코코몽. 우리 헷갈래. 이거는 저희 회사 티슈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영. 너 일로 따라와봐. 시영 안 보이잖아 너의 얼굴이. 왜 화가 났어? 여기 해봐. 어떻듯이 형이 보여 지금? 네. 형이 진짜 살 많이 빠졌어. 형이 살 많이 빠졌어?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 진짜? 지금 시영 씨 저희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새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제 어깨. 저희 어깨 한 번 보세요. 보세요. 어깨 지금 이거 진짜. 안 되죠. 네 자면 안 되죠. 회사에서 자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오르지 연습만. 아 이 형 또 가린다. 아아아아아아. 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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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딘가요? 고고보들아! 가야돼 찍어주세요. 가야돼? 안녕. 우리 아트위블를 같이 봐. 무섭다 시영아 네 힘들어? 지금 죽을 거 같아 오늘 노는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레슨 다 끝났고 이제 종례 시간, 청소 시간인데 청소 애들이 다 했어요 이 번거지 누구 거인 줄 알아요? 저 형 뭐예요? 제 거예요 이제 이제 제 거거든요 형 준비 다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두 수고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누나 반갑습니다